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ip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또 이번에 공개될 영상이 팀 도모다치와 관련된 겁니다. 좀 지겨움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이 팀 도모다치라는 곡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관련된 영상이 막 이제 엄청 많이 뜰 거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각국의 힙합 아티스트들이 팀 도모다치 리믹스 관련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팀 도모다치가 일으킨 폭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참 가늠이 안 돼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찌바유키상의 팀 도모다치 말고 리믹스를 한 아티스트들 중에 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상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참고로 제가 일이 많아가지고 밤을 새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좀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세요. 하지만 힘을 열심히 내서 영상 촬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티스트들은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레니 코우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예, 아무튼 이런 아티스트들, 여성 래퍼들이 함께한 이제 팀 도모다치의 가을즈 리믹스라고 여기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조이스가 높습니다. 조이스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 팀 도모다치 관련 리믹스 영상들 중에서 가장 하이브를 받고 있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죠. 솔직히 이 영상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선을 잡아 끌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팀 도모다치의 여자 버전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제 파티를 즐기면서 노는데 여기에 워낙 이제 다국적 분들이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충만하면서 팀 도모다치라는 그 성격이 굉장히 잘 맞는 영상이 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영상을 가지고 제 반응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아티스트들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영상 보면서 한 명 한 명씩 알아가도록 할게요. 팀 도모다치의 가을즈 리믹스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수천번은 들어도 생각보다 질리지가 않는 팀 도모다치입니다. 팀 도모다치 역시나 음식점 같은 곳 앞에서 촬영된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여성분들이 함께하는 팀 도모다치네요. 봅시다. 아, 근데 확실히 텐션이 남다르다. 제가 팀 도모다치 오리지널 영상의 그 댄서들의 그 흥겨운 움직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영상도 장난이 아니에요, 흥이. 이거 리믹스 인스트루멘탈이구나? 원래 치바 유키상은 오리지널 벌스에서는 플로우 자체가 타이트하지가 않고 굉장히 여백이 미를 두면서도 맛있는 벌스들을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완전히 개빡세게 가고 있어. 하하 오우 아, 이분은 목소리가 되게 덥하시는데? 아, 이분 손에 들고 있는 거 소주 아니에요? 소주 맞죠? 아, 요즘에 래퍼들이 뮤직비디오에 소주 들고 나오는 거는 가끔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색다르다. 이게 보니까 일본 래퍼들이랑 외국인 래퍼들이랑 같이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영상 만든 거 같아요. 이제 보니까 아, 근데 다들 벌스들이 개성있고 재밌다. 그러니까 팀 도모다치 인스트루멘탈인데 여기 출연한 퍼포머들이 오히려 팀 도모다치 인스트루멘탈이 오히려 자기 개성들을 많이 살린 느낌이에요. 먼 곡을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아, 이분도 플로우 되게 좋다. 지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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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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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가사가 팀 도모다치 그 팀 도모다치 라는 곡을 더욱더 유쾌하고 재밌게 만드는 데 일조했어요. 진짜 이 이 훅 하나가 참 다한 거 같아. 지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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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사이 간동 칸사이 간동 칸사이 간동 그 흑인 래퍼분이 소주 들고 랩 하셨던 분은 지금 이렇게 가만 보니까 요즘 뜨는 래퍼들 있잖아요 섹시레드나 글로리아 같은 그런 바이브가 있다 그쵸? 팀 도모다치 관련 영상들 각 나라별로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 점이 많은 게 팀 도모다치라는 곡에서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 자체를 에이시아든 다른 나라든 힙합을 이렇게 다 친구로 만들어 그쪽 씬에 있는 힙합도 다 친구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비트 자체가 굉장히 높하지만 그 가사에 갖고 있는 의미는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고 무기 없이 즐기고 노는 것을 의미하는 가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비트의 가사에는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어떤 미국 힙합의 느낌이라면 트랩하우스에서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가사였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시바유키상의 팀 도모다치는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약간 그런 의미의 곡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사람들이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수많은 리믹스를 만들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상 자체에 나오시는 여자분들의 패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화려하고 컬러풀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출연하는 래퍼분들의 개성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시선이 안 갈 수가 없지 이 정도의 색감과 이 정도의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으면요 그래서 그런지 리믹스 관련된 영상 중에 조회수가 제일 높습니다 2주 조금 안 되게 공개된 것 같은데 벌써 조회수가 60만이 넘었어요 이분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종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팀 도모다치 라는 곡 안에서 인종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기능이 있는 영상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트래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